자 저는 지금 동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오른쪽은 부산진구의 연지 레미안 건설 현장입니다 레미안 단독 시공에 2600세대 대단지로 지하철 비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의 시세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반 분양을 하기 전에 임장을 한번 했었고 오늘도 이곳에 온 김에 지어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현장을 꽁꽁 잘 싸맨 곳은 처음 보네요 진짜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상하좌우 전부 다 꽉 막아버리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그나마 살짝 본 게 이 틈으로 겨우 카메라 집어넣어서 촬영했네요 아무튼 이 정도로 잘 나갈 줄은 몰랐는데 브랜드 대단지 파워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세긴 세네요 사실 오늘은 연지 레미안을 찍으러 온 건 아니고 연지 레미안과 바로 딱 붙어있는 초읍 2구역 재개발 현장으로 가볼 거예요 아마 이쪽으로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 현장이 나올 건데 이렇게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가들은 오래된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라돈탕이라니 무시무시하네요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걸어가면서 얘기를 해보자면 초읍 2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에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곳으로 브랜드는 코어롱 하늘채입니다 최상층 30층으로 총 9개 동 756세대로 지어진다고 하네요 연지 레미안 북쪽에 위치한 초읍 2구역은 바로 옆에 꽤 큰 규모의 초연 근린공원을 끼고 있다는 게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그리고 좀 더 위쪽으로는 어린이 대공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부산시민공원까지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공원을 가게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많은 공원을 낀 숲세권이라서 환경조건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숲세권이 대신에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단점이에요 비역세권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같은 비역세권인 연지 레미안이 부산진구의 시세를 리딩하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랬네요 아무튼 초읍 2구역은 연지 레미안 입주가 끝나고 자리 잡은 뒤에 입주를 하게 되므로 그 호강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 같긴 합니다 역세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초읍 2구역은 역세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40동과 부산시민공원을 이어주는 초읍선인데 초읍선 신설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네요 초읍선이 생기게 되면 초읍 2구역을 포함한 이 일대 모든 아파트들이 역세권이 되는 것이니 동네가 한 단계 격상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빵구가 잦아야 똥이 나온다고 대단지 아파트가 계속 입주하고 초읍선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건 좋은 신호인 것 같네요 이야기를 하다보니 초읍 2구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펜스를 경계로 해서 바로 초연 근린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나오는데 진짜 딱 붙어있네요 지도로만 봤던 이 공원의 규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아 평소에 산책할 시간도 없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옆쪽으로 대나무숲이 우거져 있고 산세가 지적이니까 이게 숲세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건 뭐 근린공원이라기보다 작은 동산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등산하는 느낌도 좀 들고 등산이나 가벼운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네요 딱딱 소리가 나길래 이건 뭔가 했더니 어르신들의 스포츠 게이트볼이네요 그 옆으로는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무슨 이렇게 오픈된 현장이 다 있나 싶었네요 아까 연지 레미안은 하나도 안 보이게 꽁꽁 싸매놨던데 여긴 너무 잘 보이게 다 오픈해놓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숲세권인지 느낌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동향 세대들은 저 멀리로 산을 낀 시티뷰가 보일 것이고 남서향 세대들은 초연 근린공원이 아주 가까이 보이는 숲이 우거진 뷰가 보일 것 같네요 아무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숲세권입니다 근데 이제 좀 그만 내려가고 싶은데 중간에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계속 공원을 걸을 수밖에 없었네요 공원에 뭐 이런 것도 꾸며져 있고 꽃도 예쁘게 피어있고 나비도 날아다니고 아무튼 내려갈 때까지 공원 소개를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호박잎 같은데 잘 찾아보면 호박이라도 한 덩이 나오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걸어오니 현장의 모습이 너무 잘 보여서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본 모습인데 남동향 시티뷰 그리고 남서향 숲뷰를 상상해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다 지어지면 멋있겠습니다 좀 작살나겠네요 평면은 59타입과 84타입 둘 다 4베이입니다 근처의 다른 신축 아파트들은 모두 3베이인데 초읍 2구역이 유일한 4베이네요 사실 평면은 잘 언급 안 하는데 유일한 4베이라서 소개해봤네요 부산에는 코오롱 하늘채가 화명동, 남천동 그리고 가장 신축으로는 아시아드대로의 사직동 등에 있는 걸로 아는데 실거주 측면에서 다들 괜찮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실거주율이 높은 연지동, 초읍동에서는 이 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드디어 하산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면 어린이 대공원 방면이 나올 거예요 점심시간도 다가오는데 갈비 냄새 쓰러질 것 같네요 이 동네에는 닭 한마리 국수도 유명하다고 하던데 이게 그건가 봅니다 계두식 형님도 다녀가셨네요 시내버스들이 저쪽 위로 가고 있는데 저길로 가면 사직동이 나옵니다 이 동네가 또 은근히 사직동이랑 엄청 가까워서 사직동 학원가를 이용하기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 방면으로는 현재 공사 중인 만덕삼 터널 출입구가 생기니까 교통 역시 아주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길로 조금만 걸어가면 어린이 대공원이 나와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인지 먹는 곳만 눈에 보이는데 맥도날드도 보이고 맥세권이네요 초우비구역에서 어린이 대공원까지 이렇게 도보 3분 정도로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곳에 부산 유일한 동물원 삼정덕파크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폐업을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초우비구역 주변을 걸으며 살펴보았습니다 숲세권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임장이었네요 앞으로의 연지 레미안, 포레나, 그리고 2000세대 대단지 초읍 1구역 재개발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가 되네요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올 수밖에 없었네요 오늘 호식 좀 해야겠습니다 뭐 그럭저럭 먹을만은 하네요 더워지는 날씨에 구독자님들 보양식 잡숫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